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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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희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희생으로님극전을 대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문제를 대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문제를 대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여권 바라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영원호 никогда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성교들을 불쌍히 모아주시옵소서 이 성교들을 흥미를 모아주시옵소서 이 성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불러 채워주시옵소서 불러 불러 성경에 불러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경에 불러 성경에 불러 채워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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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불러 불러 채워주시옵소서 오 성경에 불러 채워주시옵소서 안주를 야외하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감시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시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시하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우리 불쌍히 모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 강도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 영약함을 우리의 불쩍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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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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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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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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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성원과 세계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원하옵니 우리에게 영경을 주시옵시오. 우리에게 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오. 우리 가운데서 야외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시오. 사랑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여 가수들을 잊고 원하옵시오. 오 사랑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여 사랑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시오.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시오. 내 아버지께서 찬양을 받아주시옵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를 감시하고 우리 아버지를 찬성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감시하고 우리 아버지를 찬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사랑해 주시옵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정에 바라주시옵시오. 우리 아버지여 이 아버지여 sp Huh тебя'm號 for your brother. 우리 아버지여 가수들을 snareamos. oh 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 부릅시다. 하나님께 부릅시다.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의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을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삼에 믿음을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도 바라보고 성령수님만의 믿음을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오 십자가를 바라보고 혁본축을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도 바라보고 축복의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도 바라보고 부활성축의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러며 아버지 우를 품고보고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영광받아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주여 주여 그님께서 영광받아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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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응원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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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 우리 하나님이여 예의도 순복음 제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예의도 순복음 제라는 야외 하나님의 죄라고요 야외 하나님의 땅 회장이 되십니다 야외 하나님의 이것입니다 야외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이 재난을 충만히 채워주시옵시오 살아계신 말씀으로 이 재난을 채워주시옵시오 말씀과 성령과 영령으로 이 재난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시오 내 아버지 하나님과 한국을 살리고 일본을 살리고 아시아 태평양을 살리고 온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옵고 오라옵다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오 사랑이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극비를 베풀어 주시옵시오 자리를 베풀어 주시옵시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시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가슴을 자에게 도와주시옵시오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자기 하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결함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시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옵고 오랍니다 자기 눈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불이 통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기한테 하는 순경의 불이 우리 가운데 통하지 않으시옵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시오 우리 아버지여 오셔서 우리 성경하여 주시옵시오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오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주시옵시오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야외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여 야외 하나님이여 감사하니 야외 하나님이여 성경을 구워주시옵시오 야외 하나님이여 그녀를 얻게 부러주시옵시오 야외 하나님이여 집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오 야외 하나님이여 시민 경감으로 와 주시옵시오 오нож사하니 오 hanger 하나님이여 주시로 축복하여 주시옵시오 besides 하나님이여 주시로 축복하여 주시옵시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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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기적으로 문제를 대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기적으로 문제를 대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마음의 영광 바라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이 영원함을 남겨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 성도들을 극상이 모아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을 극들이 모아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불러 채워주시옵소서 불러 불러 심정의 불러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여 심정의 불러 심정의 불러 심정의 불러 채워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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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심정의 불러 불러 채워주시옵소서 오 심정의 불러 채워주시옵소서 남편의 양에 우리 아버지여 진입양으로 하시는 양수여 ending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불쌍에 모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주를 당부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우리의 인정 약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움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쌍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약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불쌍 결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변하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빌어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불러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균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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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영광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강렬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강렬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강렬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무도하시데 아버지여 강렬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무도하시데 아버지 강렬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무도하시데 아버지는 위로에 tall게 letten'm 주 bring up your giving place 주께서 그들이 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네 그념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님께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헤르치기 위해서 일어주는 건설하시옵소서 그리스도 그런 용사가 아버지의 증정에서 귀찮아게 쓰러질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여 저를 불쌍히 보아주시옵소서 아버지나 이 세계를 전진을 보아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나 이 세계를 붙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나 이 여태에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나 그에게는 축복을 베풀어주시옵소서 나의 거룩하신 나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나 아버지나 이 세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나 용기를retelier하시묵 아무데로 주시옵소서 행복을 적극히 말게 해주시옵소서 기미에게도 힘을 주시고 백대로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해주시옵소서 가족들과 남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중과 경력을 더와주시옵소서 오 우리 아버지나 이 여태 영사가 지님에서 세계를worth 내 아버지나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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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응답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을 때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의하러 기도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마귀의 신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항상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싸움입니다 천국은 침묵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습니다 마귀와 레슬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듭니다 이 힘든 것을 이기고 나가면 좋은 일이 반드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리를 가져오고 영광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련을 겪게 되고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친구들처럼 우리 캄캄한 밤중에 문제가 생겨서 해결할 수 있는 도리가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낙심 말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한 기도라도 계속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응답의 결과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